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한 일이 몸이 좋아질수록 더욱 재미있어졌습니다. 그가 걸을 수 있고 손을 뻗을 수 있는 곳마다 기적을 심고 지금껏 이렇게 갖고 놨죠. 어? 이거 삶 아니에요 삶? 뿌리가 위로 쳐들어 밑으로 쳐져 있네. 올해 9년째 9년째 참 안 큰다 안 커. 걸음 그런 거 없이 약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. 삶 맛 보여드릴게요. 맛 한번 봐야 될 거 아닌가. 삶 뿌리가 엄청 많은데요? 약성은 이런 게 진짜예요 이런 게. 크기는 좀 작아도. 어휴 귀여운 거를. 그냥 씹어 먹자고요. 잘 먹겠습니다. 탕 맛. 갓 뽑은 삶의 맛. 갓 뽑은 삶의 맛. 갓 뽑은 삶의 맛. 어휴 막 힘이 막 솟는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그. 아픈 몸으로 진짜 많은 걸 해놓으셨네요. 아하. 이렇게 조금 조금 하는 게 지금까지 버텨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몸이 불편하다고 그냥 있으면 솔직히 아픈 것도 더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뿌듯하기도 해요.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그는 여전히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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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